MBC 경남 정영민 서창우 기자가 지난해부터 연속 보도한 관리감독 엉망 총체적 부실 드러난 경남FC 보도가 오늘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1회 경남 울산 기자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 보도는 프로축구 도민구단인 경남FC 사무국에서 상습적으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비리 의혹 등을 고발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